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대구에서도 강남구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 수성구에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바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는 제야 전문가가 수행한 이 연구는 오로지 선거관리비원회가 자랑스럽게 중앙선거 아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것이지 여기에 어떤 종류이 뭡니까? 인공적인 것이 더해진 경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선거일 투표라고 불리는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이런 판가름하고 이것을 당당하게 온 국민을 바보 천치로 생각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범죄 증거물인 겁니다. 증거물이 어딨냐? 이러지만 이게 증거물인 겁니다. 온통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특민투표 범어 1동 관내사전투표 범어 2동 관내사전투표 범어 3동 관내사전투표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제외한 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조선이 무슨 해킹을 했다 중국이 해킹하다 아무 써잘띠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자 소행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내부자와 외부자가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11번을 해온 겁니다. 11번이 현재까지 11번인 겁니다. 그 뒤를 추적하면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구 광역시의 강남구에 해당하는 수선구에서 이 사람들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7년 분석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2017년에는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10분의 1을 총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9,390표를 9,390표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9,390표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가 3,347표 관내 사전투표가 6,043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관내 사전투표율 5,4387표에 6,043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이게 4.15 총선은 25%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은 33%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그냥 밥 먹듯이 물마듯이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떡반죽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9,390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23.71%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63%를 부풀려 가지고 26.35%가 사전투표소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63%가 수선구에서 몇 평가하니까 9,390표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대체적으로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거죠. 2020년 4.15 총선은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집어넣었고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장이 온 2명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블당 후보 한 끼 이름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4년 후인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여러분 선거 결과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 빼고 모든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전체를 다운로드 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숫자를 만드는 데 활용한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가만히 쉬우시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크게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67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조작을 덜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5% 관외 사전투표 5% 란 겁니다. 이게 이름들 3구 대통령 선거의 미스터리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득표수 조작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개입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여러분들 뭐죠? 네. 윤 정부 야사회가 나오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완전히 70% 이상 정도 윤 후보한테 몰포가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너무 안 한 겁니다. 너무 적게 한 겁니다. 전국 평균이 15%인데 5%밖에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미스터리입니다. 만 몇 백 표 이상 만 표 이상 정도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6700표밖에 훔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19장당 한 장씩 훔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어마어마한 미스터리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윤 후보의 몰표가 쏟아지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엄청나게 모두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조작가 기준으로 15%를 조작해야 되는데 5%밖에 안 한 겁니다. 5%밖에. 그래서 윤 후보가 24만 7077표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죠 졸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러분들 정신나간 인간이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일에 졸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19장당 한 장을 훔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도 여러분들 뭐죠 초기 단계도 9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2022년처럼 그렇게 이름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 19장당 한 장을 대구 광역시에서 훔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누군가 봐줄 수도 있겠죠. 에라이 윤 대통령인 당신이 대통령 한번 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했으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15%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5%가 아니고 조작값 기준으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5%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조작값이 현지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더라도 진짜 투표지 19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야 돼도 만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이게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의 최대 미스테리인 겁니다. 저는 실수라고 안 보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3구 대통령 선거의 15%였습니다. 얼마인지 20% 여러분들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 25%였습니다. 4.15 총선 수준까지 조작했으면 보기 좋게 윤 후보가 떨어진 거죠.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구 광역시에서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해가지고 윤 후보가 억역길에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거의 조작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감사하고 계시겠지만. 6700표밖에 안 집어넣은 겁니다. 2016년에 이런 9390표를 집어넣은 데 어떻게 2020년에 6700표밖에 여러분들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친문들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가 함께 덕본 게 있나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치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제가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럼 그럼 다 쳐야지 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이렇게 위대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를 하더라도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는 뭔가 손이 개입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 중대한 선거에 어마어마한 표가 여러분들 그냥 몰리는 윤 후보한테서 5%를 훔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5%를 한 것이 얼마나 작은 수치인가 하니까 보시게 되면 1.91%밖에 안 훔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2.8363%로 이르면 사전투표를 부풀렸는데 고작 1.91%입니다. 그냥 한은 신용만 먹인 겁니다. 한은 신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강력시의 수선구 대통령 선거 분석.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63% 부풀리고 그 결과로 가짜 혹은 유령 사전투표 다수 9,390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전부 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은 9장당 1장에 문재인 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0분의 1. 10분의 9는 진짜 사전투표자에 오신 분들 표고 10분의 1이 문재인 표 가짜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놀랍게도 1.91%만 뻥튀기하고 그 결과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6,700표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19장당 1장을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재명 표 가짜 투표지입니다. 20분의 1이 가짜고 20분의 19가 진짜 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윤 후보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런 적은 표가 투입된 것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윤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그런 공헌이 일어난 게 된 겁니다. 전국 평균이 한 15% 정도만 조작 했어도 거뜬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걸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절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침묵은 딸의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뭡니까 우직하게 침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10년 이상이 된 겁니다. 선거는 모두 다 뭐죠? 선거를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는 거죠. 모두 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4년간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어느 놈이 조작을 했는지만 여러분들 못 밝힌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밝혀진 겁니다.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지게 되고 전산조작이 선행 후행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가 투입이 되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가짜 및 유력 및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는 방법을 쓴 겁니다. 조작을 하기 위해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은 구닥다리입니다. 2016모드 계속 같은 모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편리합니까. 돈도 안 드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고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뭡니까. 세 장당 한 장 훔쳐 일곱 장당 한 장 훔쳐 두 장당 한 장 훔쳐 그것만 결정하면 다 결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본 거죠. 제야 전문가께서 제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더 분석해 주셔야 시청자 분들이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만 급시 분석해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테이블이 여러분이 보기에 또 쉽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에는 올라 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 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9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중앙선거관리인의 10년 이상 해온 짓인 겁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가기는 힘들죠.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지금하고 지금 숫자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최종 결과물이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